미스터리 피규어를 많이 사면 12종 한 세트를 만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실험해 보기로 했다 미스터리 피규어 시즌 21 59개를 구입해 동시에 개봉해 보기로 한다 미스터리 피규어 시즌 21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서바이벌맨, 검도남, 후객군, 카이로스, 경찰견, 훈련사, 럭기남, 뱀파이어, 소방관, 키세스전사, 해적요리사, 용접공, 스파이더보이 특히 최감독의 위시인 검도남이 몇 개나 나올지도 주목해 볼 요소다 이제 개봉을 해보자 수행 Slim이 3m 2m 3m 4m 3m 5m 5m 6m closed 수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험도남, 황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현실. 하지만 진정한 풀모이는 실망하지 않고 다음을 기약해보기로 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